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사 동아시아사 강사 고아름입니다. 자 이번에 볼 내용은요. 이 3월 학평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된 이야기고요. 한국사가 아니고 동아시아와 세계사니까 이 부분 염두하고 들어주세요. 자 우선 3월 학평 정말 중요한 시험이죠. 그죠? 우리가 고3이 되어서 가장 먼저 보는 시험이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 시험의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의 상담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험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서울시 교육청 주관이고요. 대체로 학력평과 같은 경우는 부산시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 혹은 인천시 교육청 등등의 교육청이 주관하는데 요거를 전국 단위로 보는 거예요. 대부분 3월 학평은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고요. 3월 24일 시행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시행이 좀 늦어요. 평소보다 늦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할 기간이 좀 있다. 여유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직 배우지도 않은 과목을 전범위로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념하셔야 돼요. 사실 고3 때 배울 과목인데 이걸 학력평가로 봐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전범이긴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 난이도는 상당히 평이한 편에 속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즉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 배운 거니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자면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 세계사 출제 경향을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배울 이 과목이 수능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부분을 아셔야만 그 다음에 접근이 쉬워질 테니까 3월 평도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다 안 배웠어도 일단 무조건 1번 문제에는 고대 문명이 나와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런 거 나옵니다. 이건 거의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예요. 이걸 틀리면 많이 힘들어. 다 맞춥시다. 자 그리고 중국사가 4문항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미될 수는 있겠지만 대체로 수능은 그런 편이고요. 학평은 약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가 해당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서양사가 9문항이고 각국사가 6문항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게 뭐냐면 서양사랑 각국사예요. 이 각국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슬람 세계라던가 인도, 동남아시아 이런 쪽을 말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 이슬람 세계, 즉 서아시아 세계가 점점 뜨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지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큰데 우리가 많이 몰랐기 때문에 이쪽의 비중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양사는 대체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포준되어 있는 쪽이에요. 대개 우리가 세계사를 배운다고 하면 이 중국사 쪽보다는 좀 더 서양사가 어려운 편에 속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걸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기 제가 안내 드린 거는 거의 수능 형태고요. 3월 학평이 수능에 가깝게 나오긴 하지만 여기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1, 2 정도가 문제수가 좀 조절될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서양사 문항 기준이 크고 중국사가 조금 적고요. 각국사가 늘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동아시아사는 어떠냐면요. 좀 뭐가 많죠 그죠. 근데 동아시아사는 접근할 때 세계사와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세계사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중국사, 서양사, 각국사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문제 대부분 이런 형식이에요. 총 20개 중에서 한 15개 정도가 중국이 이런 정부일 때 일본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에서 조선시대일 때 중국이 어땠지?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볼 때 같이 병렬 쪽으로 같이 보셔야 돼요. 즉 이제 같이 연결해서 동시대의 다른 국가를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먼저 신석기부터 청동기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틀리면 많이 곤란해.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나라부터 한나라까지가 한 문항이 나오는데 이 시대에 다른 지역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중국으로 따지면 주에서 한 시기에 우리는 고조선이거나 일본은 야유의 시대거든요. 이거를 같이 다뤄서 한 문항이 나오는 거죠. 중국으로 따지면 위진단북조부터 수당까지가 한 세 문항쯤 나오는데 이때 우리는 삼국이거나 남북국이거나 야마도 정권이었다. 과로가 안 닫혀있네. 닫아줄까? 자 그리고 송요금원 이 시대가 두 문항쯤 나오는데 그때 우리는 고려였고 일본은 가마쿠라였고 대체로 베트남은 쩐이었다. 물론 이게 역사가 다 한꺼번에 싹싹 바뀌지 않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명청시대가 여섯 문항이 나와요. 엄청 많다. 그렇죠? 자 명청시대가 여섯 문항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 역사가 기니까 명청 바뀔 동안 내내 우리 조선이었어요. 자 그리고 일본은 무로마치 그리고 에도 마꾸거든요. 이 시대가 요즘에 많이 떠요. 특히나 이 당시가 교역을 많이 했고 특히 임진왜란이 가진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동아시아 교과서가 사실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침략이 시작되는 시기. 그래서 우리가 개화를 하려고 했지만 잘 못하던 시기 있죠. 개화기. 자 그 시기가 중국은 청말부터 더 이어서 중화민국까지 가는데 이쪽 파트가 한 네 문항 정도 나오고요. 그 시기 우리는 구한말 일본 메이정부였고요. 나중에 일제강점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네 문항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역사 갈등이나 영토 갈등과 같은 것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시기죠. 사실 현대인데요. 2차 대전 종전 이후. 자 즉 현대 파트입니다. 여기에서 세 문항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항 분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3월 학평은 조금 변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 정도가 동아시아 1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 범위를 골고루 보셔야 돼요. 즉 내가 볼 때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퍼서 여긴 다 맞출 거야. 라기보다는 전체를 다 보신 다음에 흐름을 잡아 둔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우선 선생님이 동아시아사 세계사 강좌를 거의 완강 시험까지 왔어요. 3월 9일에 세계사 올클 개념 완성 완강되고요. 그리고 동아시아사도 3월 11일에 완강이 됩니다. 한 총 33시간 정도의 강의 분량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안에 정말 알차게 강의가 들어있고 샘 강의는 잡타공기는 정말 짧은 강의라고 하긴 하지만 이 안에 거의 정말 수능까지 갔을 때 만점 받을 만큼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개념 강좌에서 그만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 샘의 판선판이라고 하는 학습 스킬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이 편리하게 전 범위를 다 학습할 수가 있고 거기다가 심한 내용까지 같이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이미 합격을 한 합격이라기보다 만점 받은 만점 받고 결과가 잘 나온 친구들이 대체로 재수업을 듣고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다. 즉 개념 강좌에서 심화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 오는 강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처음 배우잖아요. 그럼 그때 기본 개념만 습득하는 것도 사실 벅찰대가 있거든요. 이 위에다가 심화까지 얹어서 한 번에 줄 수 있는 강좌를 만드는 게 되게 오랜 기간의 연구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사실 동아시아 세계사 콘텐츠가 상당히 많죠. 조금 제자랑 좀 할게요. 선생님이 사실 동아시아 세계사 콘텐츠 종류로는요.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강좌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분석 강좌부터 해서 교재부터 해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그렇고 십지선다다중 답안도 그렇고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면 만점 무조건 받아요. 여하튼 간에 개념 강좌는 여러분이 3월 학교 보기 전에 완벽히 완강이 된다. 자, 그리고 이때 학습 포인트가 있어요. 개념을 하실 때 학습 포인트 첫 번째, 숲을 먼저 봐라. 즉, 역사를 공부할 때는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학습한 뒤에 세부적으로 암기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거는 구조를 봤을 때 더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체 구조를 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를 하세요. 여러분, 역사는요.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역사는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를 한 다음에 나중에 외울 것만 암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원래 맞는 방법이고요. 자, 그리고 공부할 때요. 먼저 암기해야 되는 것들이 일부가 있어요. 뭐냐면 중국의 왕조 순서 같은 거는 세계사든 동아시아서든 이건 외워줘야 돼. 안 그러면 공부하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될 걸 먼저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정말 지엽적인 건 나중에 암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쌤 수업을 들으시면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야. 즉, 학습하기 전에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건 다 찝어드려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잘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완성한 다음에 자, 그 뒤에는요. 인연지사 특강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돼 있는데요. 자, 이 쌤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한 강좌입니다. 세계특강. 자, 이 강좌는요. 원래는 연도를 분석하는 것이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한 2년 전까지는 거의 연도 분석이 트렌드였고 연도 분석 문제가 아주 어려운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해서 제가 강의를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연도 분석뿐 아니라 여기다가 자, 이제 지도, 사료 이런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여기서 사료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자료를 말해요. 뭐 옛날에 명나라 황제가 이러이런 말을 했다. 근데 이 말이 뭐 어떤 제도에 대한 거냐 이런 거 있죠. 실제로 옛날에 누가 한 말인데 이 말이 솔직히 요즘에 우리를 이해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야. 옛날 말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그런 제도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옛날에 써둔 말을 우리가 좀 보고 친해져야 글에 문제 풀 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연도, 지도, 그리고 사료, 옛날에 등장했던 사료 이런 것들도 시기마다 어떤 게 나왔는지 모두 분석한 특강을 마련했고요. 여기다가 EBS 분석까지 같이. 그래서 여기에 수능 특강을 분석해서 여러분이 수특을 뽀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작년까지 이름은 세계특강이었는데 이를 더 전면 개편해서 이렇게 이현지사 특강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작년 교재고 아직 교재의 표시 결정이 안 돼서 이거를 작년 교재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현지사가 총 4주차로 돼 있고요. 현장 기준으로 4주차를 진행하는데 총 12시간 수업을 진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1, 2주차까지 진행하면 이때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학평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앞부분에 여러분이 학평을 대비할 때 유리한 것들을 몰아넣었거든요. 첫 번째, 전체 역사를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를 시간으로. 자, 두 번째, 전체를 지도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체 역사를 여러분이 이미 개념으로 한 번 돌리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또 한 번 돌리고 시간으로 그리고 지도로 또 한 번 돌리게 되면요. 3회독 효과가 일어날 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과목은요. 회독 수를 늘릴수록, 즉 여러 번 처음부터 끝까지 볼수록 실력이 올라요. 왜냐하면 전체 구조를 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총 4주차 수업 중에서 요거까지, 즉 이 2주차까지 들으면 딱 학평 보게끔 준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작년에 세계특강이죠. 작년 이름은 세계특강이니까. 자, 그 교재 같이 나갔던 내용인데 이 세계특강 안에다가 같이 전체를 볼 수 있는 판사 한 판이 요약된 암기 마스터 같이 들어갔었고요. 여기 연표 마스터라고 해서 연표를 다 정리한 것 같이 같이 세트로 주어졌었어요. 이게 세계사고, 이게 동아시아사고. 이래서 이번에 이현지사 특강, 이 강좌도 정말 빵빵하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 만점을 만드는 제조기입니다. 이미 뭐 작년 결과에서도 다 거의 대부분 다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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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요. 만점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물학평 잘 보시고 첫 스타트, 첫 단추 잘 잠궈보자고요. 그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